야, 절대 안 믿는 게 두 가지인데, 무당하고 귀신. 나는, 취급도 보이거든. 내가 경찰인지 사기꾼인지 영빨로 감지가 않아?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, 어? 왜 내 눈에 귀신이 보이냐고! 강웅사님은 아주 센 영적 감각을 갖고 태어났어요. 귀신도 쫓아대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시고, 가가지고 퇴치해주면 더 좋고.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, 당신이 좀 불러줘야겠어.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면, 네 능력과 기억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거니, 천천히 세상을 막아뜨릴 거야.